장원을 급제한 가수, 아주 큰 가수입니다. 키는 작아도 목소리 하나가 울려터지는 기차화통 같은 오수빈씨 분이 앞에 모시는데 이분도 역시 국악가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수 이창희씨에게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 오수빈씨 모셔서 물자랑 바람선이라는 곡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박수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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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화면 슬프지 몰리뿐 저녁 물러나니 바람처럼 살다보니 저녁 화면 슬프지 말아 저녁 화면 슬프지 말아 저녁 화면 슬프지 말아 집사는 상대 슬프지 말아 저녁 화면 슬프지 말아 저녁 화면 슬프지 말아 레이프로 타면 맨날